브랜드 축제로 육성시키고자 2015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치맥산업협회 중으로 지역 유명 치킨업체 대표들로 회원을 구성했는데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또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통해 치맥에 사단되어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부탁드려야죠. 네, 개막선언은 김범일 조직위원장님께서 오늘 페스티벌의 개막을 알려주시겠는데요. 2018 대구 지맥페스티벌 개막을 전환합니다. 이분을 함께 보시죠. 대구 시민들의 발음과에는 진짜 치킨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걸 그냥 드시면 후라이드고 양념 바르면 양념 되세요. 너무 많이 올라오시면 저희가 무대에... 미국 대사입니다. 네, 신임 주한미군 대사 해리 해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축제를 준비해주신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이철우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축하할 말씀드립니다. 대구 대사님과 한국의 지맥 culture를 경험해 주신 분이 바로 제 안에 많은 주한미군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 한번 극복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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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에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밀 조직위원장님의 4살이고 4살이고 땅을 뻘뻘해지네요 내고 더 일을 제대로 만개할 것 같습니다